자, 동영상입니다. 자, 위에 쳐가보세요. 이제 우리 가족 영아 사랑해, 지인 사랑해, 진지아 사랑해. 자, 우리 가족 화이팅! 저 아기 보세요. 저 아기 보세요. 저 아기 보세요. 저 한쪽에 저 대관령 그 대관령 아니에요. 성창 저기가 청원 마을이라고 해서 오렌지 채소 재배단입니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거죠? 네, 좋은거에요. 네existing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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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진 컷 하겠습니다.